아이고 시작하자마자 하는데 막도 시작하네 쟨 또 뭐야? 야 넌 뭐냐? 야 여기도 맵이 넓어요 일단 좀 둘러볼건 둘러보고 우아아씨 아 돼 여기 위쪽 가보고 싶었어 어? 잠깐만 지금 소라고동 너 꽤 모으지 않았어? 한 칸은 찼어 한 칸은 찼어 두 칸 차나? 차나? 아 두 칸 안 찼어 아아 뭐 주시는데? 아 하트저희가 장난치세요 저랑? 나를 열심히 모으게 하려면 처음부터 이렇게 좀 어? 장사를 잘 하셨어야지 그런거 말고 오우 뭐야 이거 머프네? 처음부터 바로 하트를 큰거 하나를 주는거야 대박이잖아 어우씨 마주빠이 야 나와봐 나와봐 아 아 어우씨 놀래라 또 돼 안죽네 자 일로가면 일단 성이구요 요 옆쪽으로 가면은 아까 원숭이들이 다리나진 데가 나오거든? 저기를 먼저 가볼까? 아닌가? 성 먼저 가보자 원숭이들이 다리나진데로 얌전히 가는걸로 어? 비밀 문이야 지금 울린 할아버지한테 말 걸어봤자 분명 별거 안나올거야 나이스 뭐랄까 깃털을 열심히 찾거라 대충 그런식으로 말하지 않을까 이쪽으로 해서 뒤로 돌아가는건가 보다 원래 그러면은 그게 사실상 메인캐이었네요 물물교환이 골 때리네 뭐야 여기 야 나와봐 나와봐 멀리갔어 너 몇대 맞아야 죽냐 죽었네 아 얘가 이런거 주는구나 그래 그러면 귀찮을만하지 오케이 인정 납득 잎사귀 하나 뭐 모리블린이랑 방어력이 똑같아 어떻게 잎사귀 내놔 아 리차도 괜히 뭐 이렇게 다섯개나 떨어들고 갔어 사실 짓거 아닌데 찾아달라는거 아냐 왕위 싸움에서 밀린거지 근데 나한테 일을 시킴으로써 쟤가 왕위에 앉고싶은거야 쟤가 왕위에 앉고싶은거야 쟤가 이리로 나왔죠 쟤가 이리로 나왔죠 성 안으로 들어가죠 나 성밖에서 하나 찾았어 방어력 중간? 필요없어 저건 또 뭡니까? 저건 또 뭐야 진짜 나한테 죽는다 얘들아 죽는 수가 있어 킹밖에 하지마 제발 오케이 하나 찾았어 이거를 다섯번 더 할거야 아니 세번더 할거야 얘들아 한번만 해 얘네 얘는 머리불림보다 공속도 빨라 짱나게 목말렸다 아 정문 편하게 들어가긴 하겠네 잠시만요 나 밥좀 시키자 배고파서 안되겠다 금방 시킨다 아까 메뉴는 이미 정해놨거든 오케이 끝 가자 나 웬만하면 그냥 안먹고 버틸라 그랬는데 요새 좀 빈곤해가지고 저녁까지 버텨볼라 그랬는데 안되겠어 디질거 같아 지금 뭐야 블루 나왔어? 아 나 얘 싫은데 여기서도 뭔가를 해야되니까 이 장소가 있지않을까? 왜 있는걸까? 혹시 폭탄이니 여기? 한번 와보자 오 쉣 진짜네 나이스 잎사귀 나이스 잎사귀 궁금하니까 자 이번엔 타이밍을 맞춰보자 지금 안죽네 쟤는 뭘로 잡아야돼? 대체 얘 또 온다 하트 내느라 제발 하트 내느라 제발 쟨 또 뭐야 나 이러다 죽겠는데? 하트 좀 주지 하트 조각 하나쯤은 있어도 되지않을까? 어라?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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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낯 아싸 쑈 쑈 맞아 이거 빡센데요? 나 죽을 뻔했어 어? 근데 한장이 모자란데? 근데 한장 뭘 못찾은거지? 음... 바깥쪽에 하나가 있네? 하트좀 주지 하트좀 주지 하트좀 주지 하트좀 주지 맞네 찾았다 얘 맞네 리차드에게 가져가서 열쇠를 물어보자 갑시다 하트좀 주지 이러면 성은 끝이야 벌써? 아니 성 주지에 뭐 이렇게 빨리 끝나? 나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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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하트 웰 뭐 워퍼포인트 없겠네 그냥 뛰어가면 되겠다 요 위로가면은 길 안나오고 어 요쪽이였나? 아니다 요쪽이다 길이 헷갈려 불어 하아 왕자님인지 나발인지가 뭘 줄까요? 당기기 장갑 쪽 그런게 있다며 어우 개구리 조각선 움직이봐 아 맞네 당기기네 아닌가? 당연히 당기기인줄 알았는데 선물이라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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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전이요 아 소라껍데기? 설마 소라껍데기가 보상이니? 야 그럴거면 내가 땅을 파고 다니지 이거를 왜 뭐야 이러면 또 길어? 뭐지? 아 얘네라 진짜 열받게 해줘야죠 아 아 여기로 이어지는구나 아 이놈이 함정왕자 진짜 이씨 아이씨 아아 야 저거 어떻게 먹으라고? 어우씨 먹었다 야 기적같이 이게 딱 다 늘었네 됐어 발밑에 비밀있음? 어? 진짜네? 아아 아까 눈 가린던데 어딨어? 이거! 와 참 이왕 저 사람 고생시킬 줄 안다잉 응? 보통 선물이라 그러면은 그냥 얌전하게 선물을 줄텐데 특이한 아저씨야 아빠! 개혈관네 근데 이게 끝이에요? 뭐 더 없어? 성에 가서 개고생하고 온 보답이 이거야? 그래? 그런거야? 왕자님 선 넘네? 뭐 이거 풀이 그새 자란거야 지금? 아니가 내가 저 아래까지는 안 없앤건가? 아아 요 벌초맨 어쨌든 뭐 왕자님 만나고 저거 한건 끝났네요 아니 나는 땅기기라도 줄줄 알았지 아 아 이게 열쇠구나 난 똑같이 그냥 문양인줄 알았어 오케이 비밀 열었다 아니 던전 열었다 여기서 녹화파트 바꿔서 갈게요 어? 한바퀴 돌아가야돼? 야이씨 쓰레기들아 크 아니이 보통은 저런거 야 그리고 이거 왜 다 리젠됐어 쯧 맘에 안드는데? 리차드 꼴보기 싫은데? 오케이 오케이 자아 녹화파트 바꿔서 들어갈게요 오케이 케이클 조금씩 한번 비 Lao